갈등은 일본에서 났어요 아, 그래요? 일단 제로가 이별거에요 우리나라가 저게 아니고 네 LG는 다 이별이야 네들만 한국네 네 어마어마어마 저거 장난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 빈지로 파쇄기 빈지로 빈지로 파쇄하게 조금 더 사진 몇 칼나왔어요? 사진 몇 칼나왔어? 여기 근처에 또 걸어치가 있어가지고 왔다가 오는기만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그러면 한 두시정도에 보고 건너오라 저것은 몇개짜리에요? 저런거는 실수하면 안되겠네 한방에 따라 이런 기계는 국내에 몇개 없겠는데 아니 많아요 핸드에서 만들게 되잖아 이 기계를? 네 핸드에서 만들게 되었구나 이거 오래됐겠네 이거 오래됐겠네 이게 오래됐겠네 제가 말씀하시면 10년대출 오오 10년대출 엄청나네 이게 10억원 그렇겠네 재료비, 이건비 막 올라가서 4년대출 10년대출 그럴 수는 있네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올라가 와 이게 좀 이건 이곳거 5명 5명 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오는거네 저거를 컨테이너를 실어서 분해되는거에요 아 분해에서 밑바닥만 20톤이야 자기네가 조립을 다 해주는거네 세팅해주는거네 원래 기계 세팅은 일본사도 결정된거에요 자기네가? 조립도 나가잖아요 이게 8명은 남아잖아요 이게 8명은 남아잖아요 짱이 있다 이거 한국거 이거야? 한국에서 만드네 이거야? 어 저기서 이게 20년대 짱이 짱이 20년대도 짱이 오 엄청났다 20년대도 네? 아 15년대 eee 우아C 우와C 몇마리 다 크고reflex인데 80이 이번권권에 이게 89, 20, 29 이십 25년대네 어떻게 이렇게 큰 기계를 만들지? 성태 큰 것만 들어요 큰 것만 들어요 그래? 자동 용도기 가공이 되어 있는데 한 덩어리만 40분이야 조립했을 때 160분 조길로 나간대 와아 조길로 줘도 더 크죠 어마어마하게네 한 덩어리가 80분짜리 근데 이것도 장난감이야 그래? 이게 10톤이잖아 거기 가공하면 되는 100톤 이 배 와아 크레인 기사가 따로 있잖아 엄청났다 크레인이 사람이 위에 올라타고 사람이 앉아있잖아 대박이다 대박이야 불수도 없게 불수도 없게 원래 원래 저거 뭐하는데 거기는 전기 한번 보여주세요 봐봐 오우씨 우와 이거는 자동 전기잖아 여기 있잖아 이게 도면이잖아 이게 도메이네 기계 도면인거에요? 네 이게 전기 와아 일본우가잖아 일본 못 찾았어 나는 못찾겠다 못찾겠다 다 일본우가라 와아 한 동개가 아니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뒤에 뒤에 다 자동이잖아 컴퓨터 돼있어요? 응 컴퓨터 컴퓨터 돼있어요? 엄청난 기술 맞아맞아 맞아 맞아 다있잖아 저거 저거 있는데 밀링 선방 여기죠? 오우씨 여기도 있네 여기도 다 있네 이게 저게 세워져있는게 뭔지 알아요? 뭐에요? 흐흐흐흫 알만 놀랄거예요 흐흐흐흐흫 저기 기차있잖아요 에 네 저기 저기 초특장가도 산사차가서 무너지잖아요 네 아 막아버리구나 저기다가 저기 포크린 쓰고 들어가요 대차여게 대차 대차이네 여기다만 대차 맞제 여기 전동대차에요? 여기 전동대차에요? 네 만들어주고 associations 조립맙금 되는거에요 여기 포크레인 여기다 싣고 돌아다니는 밖이 저기로 꽂게 돼 있잖아요 핀 하나 있잖아 여기 포크레인 여기다 싣는다는 거야? 포크레인끼리 대차지 포크레인 대차네? 예 여기 산산탄하고 저기 막 에에에에에에 여기 삽질 끊기고 막 했었대 저거 포크레인 들어가야 되니까 오 여기도 하나의 공장이구만 여기도 하나의 공장이구만 여기 안에는 못 봤어 그렇게? 네 저런 거 밀리게 저거 조그만한 것도 말다주겠지 저거 조그만한 게 아니죠 저거는 큰 거지 저거 육호예요? 동네는 저보다 또 조그만한 거 아 2호짜리 있어 2호짜리 네 조그만한 거 여기 탁성들 이만한 거 맞아맞아 2호짜리 쟤는 쟤는 육호예요 포스 쟤도 큰 건데 쟤도 큰 거죠 저 정도면은 저거 어디에 들어가 있어? 얼마나 큰 건지 밀리라 오늘 파주 쪽에도 가공팀 많은데 왜? 가공팀 많은데 하주 쪽에도 어디요? 파주 쪽에도 가공팀 많다고 파주 쪽에는? 아 몰라도 몰라서 못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아는데 뭐 찾을 수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아는데 일반사람들은 못찾죠 소개하나면 못찾죠 저기 여기도 상무민거래처니까 우리가 찾은거지 한편에서도 다 숨어있어 보니까 저기 산속 광판 저쪽 안쪽에 아주 일반 심해에는 없고 산속도 그쪽으로 완전히 저거 통일로 그쪽으로 맞아맞아 와아씨 대박인거 네? 다 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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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피링기잖아 피링 딱 기둥 세웠을때 필링 같은거 가드를 옆에 잡아주는거 아니 뿜아니면 피링 여기 조립도 가지지 이걸 가지고 조립하는거야 얘는 기둥이니까 안에 놀아서부터 다 들어가야죠 다 들어가는거네 그럼 이게 조립하게 다 들어가는거네 조립하게 다 들어가는거네 여기서 구멍을 다 뚫어주면 조립만 하면 되니까 여기 다 놀아 그만하면 다 들어가는거네 이 안에 이 안으로 싹 들어가 엄청나네